안녕하세요. 바둑인문종합 빅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은 빅으로 만들어 살려보세요. 흙이 지금 이 돌이 살려고 하면 흙은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반대로 흙도 이곳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빅입니다. 그럼 빅은 무슨 부라고 보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흙도 살아있는 거고 백도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빅이 되겠습니다. 흙도 들어갈 수 없고 백도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일로 끊었을 때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빅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흙은 지금 바로 이곳을 막아야 되고요. 백도 막아야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막습니다. 흙도 막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두 곳이 비었죠. 서로 앞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백이 들어가면 흙이 잡게 되고요. 흙이 이곳을 들어가면 백이 잡게 되겠죠. 그러면 이 흙돌 3점과 이 백돌 4점은 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에 떠서 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백이 1로 뒀습니다. 이거는 쉽죠. 흙이 이곳에 두면 이곳이 두 군데가 비었죠. 백도 들어갈 수 없고 흙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건 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백이 1로 뒀습니다. 빅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이곳을 끊어서 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살아있고 백도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빅입니다. 지금 백이 1로 뒀습니다. 1로 뒀다면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 두면, 1로 이렇게 두면 빅이 됩니다. 1로 두면 백이 2로 뒀습니다. 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지금도 백이 1로 끊었습니다. 흙은 한 집이 있고, 백이 한 집이 있고요. 그렇다면 흙도 한 집을 내면 되겠지요. 그러면 흙도 이곳에 두었습니다. 빅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로 두면 백도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들어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들어가려 하지 않을 거고, 흙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 바로 이것이 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부터 1로 두시고요. 백도 2로 둡니다. 그러면 흙은 3에 이곳에 두면 두 군데가 비었죠? 이렇게 해서 빅이 되겠습니다. 백이 1로 두었습니다. 흙이 빅을 만들려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렇게 끊게 되면 백은 이곳을 뚫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흙도 이곳을 뚫 수가 없겠죠? 서로 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좀 더 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흙은 이곳에 두면 되죠? 백도 한 집이 다 있고, 흙도 한 집이 다 있으면서 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흙이 집을 만들면 빅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백이 1로 떴습니다. 빅이 되려면 어디에 떠야 됩니까? 이렇게 두면 잡다 먹히죠? 그래서 흙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바로 빅이 됩니다. 백도 들어갈 수 없고, 흙을 이렇게 두면 백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흙도 이곳을 들어갈 수 없겠죠? 바로 이것이 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백이 1로 끊었습니다. 빅이 되려면 흙도 한 집을 만들면 되겠죠? 백도 한 집이 만들어져 있고요. 흙도 한 집을 만들면 이곳에 백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백이 1로 떴습니다. 1로 떴었다는 건 한격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곳에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이어버리면 됩니다. 이어면 어떻게 됩니까? 잊고 나면 빅이 되죠? 잊고 나면 백도 들어갈 수 없고, 흙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모양은 빅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이곳에 흙이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종합 빅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